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11월 강서는 지금 소식 전해드릴 아동청소년과 박상우 홍보정책과 김민주입니다 민주씨 곧 위드 코로나 생활이 시작된다네요 네 모두가 열심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으며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보여준 결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의 그날까지 방심은 금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수칙 실천은 꼭 지켜야겠죠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11월호 강서 까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날씨 진짜 좋죠? 네 혹시 주변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강서구 관광코스 개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리 동네의 멋진 산책코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먼저 강서 진트로를 소개해드릴게요 강서 진트로요? 네 개화산 약사사부터 서울 식물원에 이르는 네트로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족과 추억 만들기 딱 좋은 코스랍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산책코스도 있을까요? 그럼요 탁 트인 한강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강변 투어 코스도 있고요 그 밖의 도심 속 공원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코스 등 다양한 코스 정보가 있으니 가을을 만끽해보세요 민주씨 이제는 대형 폐기물 배출할 때 동주민센터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수거 신청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네요 벌써 모바일 빼기 앱 소문 들으셨어요? 네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지역 내 전문 중고 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판매도 한다고 하네요 너무 편하겠어요 그러게요 노인과 1인 가구 등을 위해 대형 폐기물을 방문 수거하는 유로서비스 내려드림도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강서구가 아동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역시 강서구예요 아동 청소년의 빛나는 앞날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바람대로 강서구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림 전시회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넵 경영과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도 아이감모TV를 통해서 열혈 시청할게요 드디어 올해 25회를 맞는 강서구민상의 영예로운 수상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을 소상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상자 8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긴 시간 헌신해온 분들의 활동 내용과 인터뷰가 까치신문으로 실려있네요 독서와 배움의 계절 가을, 마음의 양식을 채워볼까요? 먼저 다양한 영화 강좌가 온라인으로 찾아옵니다 1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그리고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11월 8일 저작권 강좌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실시되니 많은 분들의 시청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 접속 후 강서구청 유튜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강서 까치뉴스 지면신문보기 링크는 아래 설명 더보기에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깊어가는 가을 놓치지 말고 만끽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강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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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